202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냐는 인사가 무색하리만큼 모두에게 참 어려운 해였죠. 한 해의 끝에 서면 늘 희노애락을 얘기했지만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힘겨운 시간을 걸어왔는데요. 그 시간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늘 더 나은 새해를 기대하는 연말, 올해는 그 간절함이 더 큽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손성혜, 심다혜 기자입니다. 올 한 해를 대표하는 다양한 키워드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보니까 정말 올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키워드들 중에서 헬로티비 뉴스가 꼽은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20년. 마스크와 원격 수업 등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난 9월에 만나본 시민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 전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쓴 일상이 현실이 될 줄은 우리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몰랐습니다. 중국의 한 지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세계로 빠르게 뻗어나갔고요. 어느 순간 내가 사는 지역까지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천구 38번 확진자인 50대 남성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방문한 양천구의 탁구장은 총 3곳. 같은 기간 탁구장을 방문했거나 가족과 지인 등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 중 8일 오전까지 2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독교 개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8월 30일까지 집합 제한 명령 기간 동안 교회에서의 정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생활시설로, 종교시설로, 학교로 그리고 직장으로 코로나19는 곳곳으로 뻗어나갔고 그 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서로도 멀어져야 했고 코로나19와 함께 단절과 외로움은 우리의 삶에 깊게 침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채용 축소는 청년들을 더 움츠러들게 했고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죠. 문제는 거듭되는 취업 실패로 청년들이 고립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한다는 것. 코로나19 여파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다 보니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거리 두기를 이어가면서 우울감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됐던 그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서로를 멀리해야 하고 또 마스크를 낀 모습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는데요. 두어 달 후에는 백신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죠. 백신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겁을 내고 있는 이 상황이 새해에는 부디 멈출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보기만 해도 화내지는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벚꽃은 피었고요. 벚꽃이 날리던 그 시기에 우리는 투표를 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4월에 있었죠. 식물 국회라는 오명 속에 임기를 마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줄 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변은 없었습니다.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은평에서는 현역 의원인 박주민, 강병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은평이 좀 더 발전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좀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는 은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셔서 그런 부분에 부합할 수 있는 저희 공약들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선원이 되어서 은평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은평의 각종 현안 그리고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조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천구에서도 두 성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황희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양천을 이용선 의원도 삼수 끝에 당선됐죠. 대한민국도 그렇고 양천구도 그렇고 앞으로 해결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양천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 이걸 해결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말씀했다시피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우리 양천의 획기적 변화 큰 도약을 실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사회,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당선인들이 했던 약속 기억하고 계신가요? 외신이 전했던 우리나라 한 유권자의 말입니다. 난세 속에서도 투표는 진행됐으니 이제 약속이 실천되는지 지켜볼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불발, 난항, 파행, 꼴찌 이 부정적인 단어들의 교집합은 어디일까요? 바로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의 구의회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은평구와 양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나란히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의회는 회기만 연장한 채 헛돌기를 반복하거나 멈춰있기 일수였습니다. 싹쓸이를 해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제대로 역량을 갖추고 역할을 다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형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원구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전해 단언을 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 나아가 양천구의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내 연수를 다녀왔고 또 야당 의원들은 의회 등원을 반년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의 감시와 민생은 뒤로하고 자리싸움에 몰두한 구의회 행태 이제 그만 볼 수는 없을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된 목동 지역의 공통 관심사 중의 하나는 재건축이죠. 올해 6월 목동 6단지 아파트의 안전지단 적정성 심사 통과는 재건축 훈풍을 불게 했습니다.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재건축 요건은 더 강화되었고요. 구단지는 최종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새로운 집에 대한 바람은 재건축에서 재걸, 재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대책이었던 공공재개발 모집에 은평과 양천의 일부 동네도 앞다투어 신청을 했는데요.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물론 대규모 유통단지에 따른 많은 유동인구가 생기고 직장이 생기기 때문에 거주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올해를 말하는 키워드 중에서 부동산을 빼놓을 수 있을까요? 2020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부동산 가격은 급상승했고요.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대책은 여전히 효과가 미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바라던 이 집값 안정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내년에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하철 없는 동네가 있다. 안 그래도 힘든 출퇴근길을 더 고단하게 만드는 건 아마도 대중교통일 겁니다. 하지만 이 대중교통마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양천구 신월동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이죠. 지하철이 없어서 주민들이 날마다 출근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부천과 홍대를 잇는 서부 광역철도와 또 신월동에서 당산역을 잇는 목동선 경전철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했던 그 바람은 이제 조금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양천구 주변으로 보면 서부간선 도로하고 경인로의 대신도, 그 다음에 상암월드컵 대교로 D램프, H램프가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쪽의 교통상황도 매우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북권, 강남권 2호선, 5호선, 9호선을 활용한 강북권, 강남권 경인로, 서해안까지 어디든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매우 요춘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실제 착공까지 원만히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올 여름 유독 장마가 길었죠.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천변과 교통을 통제해 주민 불편이 컸는데요. 안양천과 불광천은 평소보다 2배 이상 수위가 올랐고요. 체육공원과 같은 하천변 시설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또 수색역에서는 지하보도가 하수 역류로 일시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지하보도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출근 시간에 발생해서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물이 성인 발목 높이까지 차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토끼굴은 보시는 것처럼 대피할 공간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물이 갑자기 들이닥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 잦은 비로 벌레가 살기 좋은 습한 환경이 조성되는데요. 그래서 벌레로 도심이 뒤덮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나뭇가지처럼 생긴 곤충 기억하시죠? 네, 대벌레잖아요. 저희 은평구 봉산에 때로 나타나서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혐오감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당국이 곧바로 방제 작업에 나섰지만 대벌레 때는 지난 여름에 등산로 곳곳에서 활개쳤습니다. 이 밖에도 매미나방과 노래기 떼 등의 돌발 해충들이 서울 등 수도권을 뒤덮어서 지난 여름 주민들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은 코로나19. 하지만 이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들이 더 빛났던 적이 많았습니다. 올해 헬로티비 뉴스가 주목한 우리 동네 히어로는 누가 있었을까요? 정서적으로 우울해지기 쉬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지만 큰 정성이 필요한 생물들을 선물한 양천구 신월 2동 주민들이 있었고요. 또 코로나19로 부족해진 헌혈장려운동을 펼친 은평구 응암동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차에 치어 닫힌 할아버지를 도운 우리 선정관광고등학교 학생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 생기면 다들 핸드폰부터 꺼내들고 그냥 핸드폰이 먼저 나가잖아요. 행동보다. 근데 이제는 핸드폰보다 사람이 먼저 나가서 사람의 목숨 한 명이라도 딱 살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 다친 사람이 어떻든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결국 은평경찰서로부터 용감한 시민 표창도 받게 됐죠. 이렇게 뜻밖의 상황에 갑자기 나타난 우리 동네 영웅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 주민들을 위해서 힐링 공간을 일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은평시민 김수일 씨인데요. 김수일 씨는 그저 봉사가 좋아서 30년 넘게 봉산에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덕분에 봉산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백향이 가득한 주민들의 힐링 장소가 되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때로는 용기를 낸 그들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장식했던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가 가는 게 속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해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어서 그 아쉬움은 더할 것 같습니다. 유난히 고단했던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애, 심다혜입니다. 기상캐스터